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사 합의로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하게 하면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서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